하이브가 미니진 사태 이후에 나름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세븐틴이 올 상반기에만 443만 장의 앨범을 판매해서 국내 아티스트 앨범 판매 1위를 기록했고요. 투머로우 바이 투게더도 210만 장 넘게 팔아서 4위에 올랐죠. 뉴진스가 기대엔 조금 못 미쳤는데 그럼에도 3위였고요. 더 중요한 건 투어스 아일릿, 보이 넥스트 도어 같은 새로운 아티스트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 그러니까 하이브가 모기업처럼 있고 그 밑에 자의사인 레이블들이 각자 아티스트를 길러내는 시스템이 경쟁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하이브 2.0이라는 비전도 내놨습니다. 핵심은 통제가 잘 안 되는 멀티레이블을 보다 중앙직권형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BTS를 키운 레이블이죠. 빅히트 뮤직의 신영재 대표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2.0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하이브 IM을 중심으로 게임 사업을 확장하겠다. 하이브가 게임 사업을 한다는 게 다소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하이브는 게임 사업을 꽤 오래전부터 했고요. 그것도 굉장히 진지하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또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하이브는 게임 산업에 뛰어들었을까요? 하이브의 첫 게임은 2021년에 나왔습니다. 리듬 하이브란 모바일 게임이었죠. 음악과 빛이 나오는데 이걸 손가락으로 잘 터치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류의 게임을 잘 만드는 슈퍼브라는 회사를 하이브가 인수해서 내놨습니다. 슈퍼브는 나중에 하이브 IM이라는 회사로 다시 하이브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립을 했고요. BTS가 직접 참여한 인더썸 위드 BTS라는 게임을 이듬해인 2022년에 내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 그리고 그 노래를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아티스트는 팬덤이 있어서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IP 활용과는 전혀 결이 다른 결정을 하이브가 2022년 말에 합니다. 별이 되어라 2 게임 판권을 167억 원에 사온 것인데요. 이 게임은 플린트란 게임사가 개발 중이었는데 하이브가 유통하기로 합니다. 이전에 하이브가 내놓은 아기자기한 게임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MMORPG라고 하죠. 게이머들이 잔뜩 참여해서 전투를 벌이는 쉽게 말하면 리니지 같은 게임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올 4월에 별이 되어라 2가 발매가 됐습니다. 결과는 흥행 참패에 가까웠어요.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요. 비슷한 게임이 너무 많아서 차별화가 안 됐습니다. 중국산 게임인 원신을 너무 따라 만들었다는 평가도 듣고요. 이런 류의 게임은 사람들이 돈 많이 내고 아이템을 뽑는 업계의 용어로는 비즈니스 모델 BM이라고 하는데요. BM 또한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브는 이대로 게임을 포기할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별이 되어라 2는 시작에 불과해요. 하이브가 아쿠아트리라는 개발사에 300억 원을 지분 투자했는데 아쿠아트리가 개발 중인 MMORPG 프로젝트 A의 유통도 막기로 했습니다. 하이브는 또 다른 게임 스타트업 마코빌이라는 회사에도 5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마코빌과 아쿠아트리가 함께 개발 중인 오즈리라이트에 배급도 할 예정이죠. 여기에 액션스퀘어라는 게임 회사에서 개발 중인 던전 스토커즈도 하이브가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하이브는 이렇게까지 게임에 진심인 이유. 우선 사업이 과도하게 쏠려 있는 걸 막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BTS로 대박을 냈고 BTS 덕분에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했죠. BTS가 한창 해외에서 활동했던 2021년에 하이브는 약 1,9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이 가운데 67%인 1,160억 원이 BTS 레이블인 빅히트 뮤직이 거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TS의 군의 때가 이듬해 2022년 큰 이슈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하이브 주가가 그 해에 10만 원대 초반까지 폭락했습니다. BTS 없는 하이브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더 상상하기 힘들었잖아요. 회사가 작을 땐 그럴 수도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자산총액 5조 원이 넘었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회까지 올랐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하이브의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도 BTS 의존들을 어떻게 낮출지 당연히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게임 산업 진출이었습니다. BTS 군입대 이슈가 컸던 2022년에 방시혁 의장이 직접 비전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가치 있게 점유한다는 측면에서 음악과 게임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게임만 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우선순위는 아티스트 발굴과 지원해 있고 다른 한편에선 게임 같은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해 보겠다는 겁니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비슷한 점도 많죠. 한 번 대박이 나면 추가로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큰 수익을 계속 가져다주는 게 대표적인데요. BTS 같은 아티스트가 한 번 나오면 공연 수입과 음반 판매가 오랜 기간 보장이 됩니다. 게임 회사도 대작 게임이 나오면 최소 10년은 거뜬하게 수익을 창출해내고요. 리니지처럼 30년 가까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티스트와 게임을 키워내는 방식도 일부는 비슷하죠. 하이브는 빅히트 뮤직, 어도, 빌리프 랩 등등 11개의 자회사 레이블을 통해서 아티스트를 독립적으로 길러내고 있는데요. 게임 회사들도 독립적인 스튜디오를 밑에 두고 게임을 개발합니다. 방시혁 의장의 인맥도 게임 산업에 진출하게 된 이유가 됐는데요. 넷마블이 2018년에 하이브에 무려 2천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분 18.2%를 확보해서 2대의 주주까지 오릅니다. 창업주는 방준혁 의장이란 분인데요. 방시혁과 이름이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방시혁 의장과 집안 사람입니다. 방준혁 의장은 사업 초반에 방시혁 의장의 부친인 방구균 전 근로복지재단 이사장을 자주 찾아가서 사업에 대한 조언을 들었을 만큼 가까웠다고 합니다. 하이브 경영에 직접 참여한 건 아니지만요. 방시혁 의장과도 게임 산업 진출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이브가 게임에 투자하는 것을 최소한 증시해선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아직까지는 성과를 크게 낸 게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크죠. 하이브 내 게임 사업을 전담하는 하이브 IM 매출은 2022년 362억 원에서 지난해 308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영업 손실도 200억 원 가까이 발생했고요. 올해는 별이 되어라 투 매출이 더해져서 매출은 증가할 것 같은데 적자도 더 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 게임을 출시할 때 마케팅 비용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지금이라도 저불한 식으로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일리가 있는 게 한국의 게임 산업 전체가 위기 상황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 게임에 밀려서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BTS를 키워냈듯이 게임에서도 대작을 선보일 수 있을까요? 결과가 대박일지 쪽박일지? 눈여겨보시죠.